이보다 더 악명높은 동물이 있을까요? 잔혹의 대명사로 통하는 동물, 하이에나입니다. 썩은 시체나 탐한다는 이미지가 더 씌워진 건 하이에나로서는 좀 억울한 일이죠.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하이에나는 암컷이 주도하는 전형적인 모계사회입니다. 철저하게 암컷의, 암컷을 위한, 그리고 암컷에 의한 집단이죠. 암컷은 수컷보다 덩치가 더 크고 성질도 거칩니다. 힘센 암컷이 모든 걸 주도합니다. 새끼 양육도 오직 암컷만이 책임집니다. 이 철저한 모계사회에서는 암수 위계질서도 확실하죠. 우두머리 암컷이 낳은 새끼 중에 암컷이 태어나면, 다시 우두머리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하이에나는 여러 개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성질이 더 크고 혐의나는 아주 강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여성은 여성으로 지배하는 사람에 모든 여성은 모든 여성은 다른 여성에 모든 여성은 사채 청소기의 이미지는 사실상 고정관념이죠. 그건 사자도 마찬가지니까요. 마땅히 먹을 게 없을 땐 사채라도 찾아야 합니다. 하이에나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혹한 야생에서 생존하려면 처절하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하이마는 아주 잘 활용한 예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은 아주 잘 활용한 예술입니다. 하이애나는 세끼를 매우 헌신적으로 기릅니다. 잔혹의 대명사로 통하는 동물이지만 하이애나는 새끼를 매우 헌신적으로 기릅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별도의 땅 속 굴을 찾아가서 출산을 하죠. 새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어떤 동물보다 강합니다. 스물은 자료에서 출산이 여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예방의 능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걸리는 년에 있습니다. 혜연의 사회에 대한 가급적 규모는 혜연의 사회에 대한 의심이 가능합니다. 혜연의 사회에 대한 원단의 주의가 혜연의 사회를 받는 것이 혜연의 사회에 대한 의심을 얻은 경로드시켜주게 됩니다. 혜연을 지키고 있습니다. 혜연의 사회에 대한 going to be 혜연의 사회에 대한 의심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새끼들 때문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새끼가 사산되는 비율이 높은 하이에나들은 새끼들의 생존을 위해 매우 적극적이죠. 얼마 후 이 모계 가족은 작은 굴을 떠나 큰 무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다 함께 이사를 갈 겁니다. 이 귀여운 새끼도 곧 무리에 합류해 자기 몫을 할 겁니다. 포식자가 가득한 야생에서 숫자의 힘은 크니까요. 여기 아프리카 사바나를 활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센 암컷이 주도하는 하이에나죠. 피와 살이 열광하는 하이에나는 천생 맹수입니다. 맹수는 보통 수컷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만 하이에나의 세계는 완전히 반대죠. 암컷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암컷으로 곧oles은 아그레싱한 여자들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암컷으로 고려하에 이 경우 체스도를 선택한다고 하고 그의 경우 체스도를 선택한다고 하죠. 이 경우 체스도를 선택한다고 해요. 체스도를 선택한다고 해요. 체스도를 사용하나 대부분 체스도를 선택한다고 해요. 체스도를 기술하는 것보다 수컷은 기껏해야 자녀 생산에 일조하는 일을 하는 정도죠. 이 알파피메일의 이름은 루에나. 최근 딸을 출산했습니다. 루에나는 두 살이 된 쌍둥이 자매 제나와 자바나의 엄마죠. 이들은 암컷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막내의 자하라도 5개월 생 암컷입니다. 하이엠다는 어릴 때부터 거칠게 노는 것에 익숙합니다. 물론 권력 다툼도 있죠. 종종 한치의 양보도 없는 집안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만 두 살의 제나. 물 밖으로 나온 제나의 가랑이 사이로 뭔가 보이는데요. 길게 대롱처럼 뻗은 저것은 돌출형 생식기관입니다. 제나는 분명 암컷인데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버의 가락이 실시가 아니었던 백업들의 자매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увати한 다미의 가락이 있습니다. 모든 체험이 일어난 순종음과 함께 살펴 takie 그래서 오늘의 목적을 위해 살펴보는 연구를 받았음이 이루어집니다. 하이에나의 돌출형 생식기관은 출산시 산모와 새끼 모두에게 위험을 안깁니다. 죽음을 막기도 하고 새끼가 질식해 사산되기도 하죠. 수컷 혹은 다른 포식자와 먹이 경쟁을 하며 공격성을 장착한 하이에나 암컷. 그녀의 선택은 오직 이 새끼들을 위한 것입니다. 암수를 구별하기 힘들 만큼 미스터리한 하이에나의 은밀한 생활. 그들의 번식 전략이 놀랍습니다. itarwinian Sexual Selection because often females are quite competitive in the spheres that actually matter to them, but they're not necessarily competing for more matings. And sexual selection is really geared towards competition between one sex for access to the other sex in order to increase opportunities to mate. But females are often competing with other females or with males for access to resources for their offspring.